룬템 트리나 뭐하지? 룬템 트리나 찍을까요? 원래 룬이 뭐였냐 원래 이거였거든요? 원래 이 느낌이었는데 일단 정복자로 바꿨어요 왜냐? 로아가 어느정도의 유지력을 좀 채워주니까 정복자가 훨씬 세긴 하니까 정복자를 들어본거죠 그리고 로아를 빨리 사면 빨리 살수록 좋으니까 외상 하나 쓰고 여기에서 쓸만한게 전 마법의 신발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외상 신발의 정복자로 그리고 템트릭까지 보겠습니다 일단 로아를 먼저 가겠죠? 연웅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로아를 감 로아 가고 그 다음에 물함 하나 올리고 신발은 뭐 헤르메스나 어? 10분 빨리 감기 신발을 못 사네 신발은 헤르메스나 닌탑 거의 둘 중에 하나에요 스시기가 너무 많다 헤르메스 아니면 웬만하면 닌탑 언디리나 AD 상대로 딜이 확실히 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3코어 우츄 우츠를 왜 가냐 그냥 좋아요 이거 진짜 괜찮은 4코어 존약하고 막템 라바돈 갑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 마법 저항력이 높은 친구가 많으면 그럼 막템만 0 정도로 바꾸지 않을까? 뭐 더 할게 있나? 아 스킬 스킬은 그냥 Q 3번 하고 나머지 2섬만 합니다 Q를 한 번이나 두 번만 찍을 때도 있는데 Q는 진짜 라인전용이에요 라인전 내가 라인전을 이겨야 된다 아니면 비벼야 된다 싶을 때 Q를 더 찍는 거고 아니면 2섬만 합니다 이 사람 파카 짜빔 말투 왜 이럼 아 네 맞습니다 아무튼 템트리는 이렇게 가면 된다 끝입니다 가긴 해야겠는데 안 가도 되겠다 가고 있긴 해요 그래도 카빙 라인 좀 만들어놓고 와서 나쁘진 않죠 아 그냥 이거 밀어줘야 되나? 내 카메라 너가 이거 먹어라 모르겠다 이거 안 밀어주긴 좀 그렇다 카밀이 밀 수가 없는 라인이라 내가 밀어야겠다 그냥 아 까비 나쁘지 않다 고맙습니다 와 까비 와 까비 이걸 안 날라와? 너무 아까운데? 너무 아까운데? 와 진짜 아깝네 와 진짜 아깝네 아 아 아 아 흠 사브로 갔네요 사브로 갔네요 사브로 갔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심해줘야겠죠 와 다행이다 바로 죽을 뻔했어 말하자마자 아 아 뭐 아니 마오카야 난 잘 모르겠다 끝 나이스 좋아요 야 근데 아슬아슬했어 피오라 사실 이런거라도 해야죠 어차피 진게임인데 좀 날카롭긴 했네 고요 아 나 3코어를 좀 가고 싶은데 수강가는 게임이 안나오네 어 300점 오랜만에 3층 있네 뭐 프리시즌이라 별 의미는 없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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